제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는 채식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살갑진 않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저도 채식주의자는 아니니까 근데 한 천년, 이천년 지나다 보면 그게 좀 당연한 걸로 인식될 때가 오지 않을까요?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바사디는 채식 아닌가요? 비건 선언하시는 건가요? 비건인가요? 저는 돼지고기 좋아 삼겹살 브레이트 아주 맛있다 무슨 빌드업인가요? 모름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엔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00년 지나고 살아있다면 그때 만약에 채식주의가 좀 널리 퍼진 사이가 된 거예요 그게 당연하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세상 흐름이라는 게 미션 첫 판 기분 좋게 승리 가보자 수락하겠습니다 승리 가보자고 응원해주신 거죠? 이거 성공 누르면 되나요? 아님 말고 네 누누가 잠깐만 그 잠깐만요 뭐야 이거 누가 원딜임?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추억의 원딜 그레이브즈 그부 혹시 롤백 됐나요? 드디어 됐나? 아우 네 롤백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다찌였던 걸로 제 생각에는 롤을 한 8년 만에 하는 사람이 아우 나 8년 만에 원딜하는데 뭐하지? 그레이브즈 해볼까? 해서 그부 픽했다가 님 트롤임? 그거 리메이크 됨 이래가지고 이제 다찌를 한 게 아닐까 아님 말고 아사딘 하다가 플레 왔어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어디에서 플레이로 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플리티넘이 좀 롤 잘하는 인싸들이 플레이가 많음 그냥 뇌피셔림 마지노선으로 다이아 4 다이아 3,4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고 다이아 2부터 올라간다? 이건 좀 쉽지 않거든요 실버1 저는 인싸임 네 사실 진짜 인싸들 롤 하지도 않음 롤도 잘 안하고 그냥 롤러가 게임 자체를 안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A가겠죠? 미드가? 헤르메스 먼저 갑시다 신발 스타트 한 다음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지 썰렉은 점수 높으면 양땡이지 점수 높으면 뭐야 펜시브 빼는 게 맞는 건가? 그래도 돈은 벌긴 했네요 그냥 파밍하면 될 듯함 하나 포기하고 하나 먹었으면 됐다 펜은 다 썼네요 독턴이 좀 안 보이는데 빠르게 밀어야겠다 이거 그러면 쓰죠 바로 도망가 RFC에 와드하고 파밍할게요 독턴이 안 보여서 내가 사려야겠는데 독턴이 바텀 붙은 것도 아니라 최대한 위쪽에서 하죠 좋았다 이거는 못살겠는데 아깝이 그래도 6레벨 찍으면 할만하니까 최대한 파밍해봅시다 와우 사비 그냥 받아 먹을게요 위인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더 들어가진 말죠 녹턴이 있나 보다 그쵸 아 녹턴 벌써 6이네 미드 지나갈 때 사렙 아니었나? 이번 웨이브에서는 이득 좀 볼 것 같아요 베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끊고 여기서 이득 봐야겠다 상황이 막 나쁘진 않아요 바텀도 이기고 있고 미드도 이 정도면 나름 라인 이득 많이 받는데 좋아요 라인 이득 되게 많이 받죠 이러면 베이가가 지금 라인을 못 풀고 있어서 좋아요 좋아요 아하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얌이예요 그... 어... 도시대? 네... 어 여기서 토망가자 미안을 한번 재교환 한번 녹턴이가 조금 안 보이긴 해요 네... 녹턴은 바텀 봐줘야겠는데 할만하지 않나 그래도? 좋습니다 오... 네... 네 킬 아닌가? 아하 얌이 하하하하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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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쪽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나인 한번 압박하고 가죠 아 이미 잡았네요 좋 녹턴이 이쪽 아 구독 감사합니다 채굴하기에는 좀 어 네... 위험한 듯함 녹턴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랫쪽 아하 무빙을 한번 바텀이겠죠? 그래도 하나 잡았으면 됐다 가는 중 베이가가 뒤에 있어요 하지 말죠 되게 빨리 왔네 이거는 뭐해 공으로 끊고 좋아요 이건 안될 것 같은데? 뭐야 우리 알이었구나 뭔가 했네 아니 우리 알이었네 아 좋았습니다 아니 알이 갑자기 또 생기는 고잉 오 신기하네 상대가 그거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이버 고문? 사이버 고문 인형 내린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써렌 안칠 이유가 없잖아 누가 그렇게 화가 나버린거야 없네요 탑으로 쭉 달려볼까? 이거 뭐 되지 않을까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버렷? 오 잭슨은 파텀 미는 중 셀퍼 가야겠다 죽고 미는구나 너 오 그래 오 맛있게 먹으렴 오 가는 중 안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반중 반중 오 네 가버렷 날라가다가 후활해 네 와 샘보 바진 이거 뭐해 좀 이상한데요? 어? 이게 안닿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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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가론 담는데요 상대? 오 옆에 있던 자이라가 죽었어 오 뭐 하세요? 네 되지? 자 하하하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